지난달 55명까지 치솟았던 강원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1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10명에 이어 오늘 확진자는 원주 3명, 춘천 2명 등 5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명인 점을 고려하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600명대로 줄어든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소세가 도내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역 당국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393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18명입니다.